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요즘 전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윤석열 씨가 최근 출국 올림픽 선수들 깜짝 배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는 건데 윤석열 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다. 이게 분명 캠프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행팀을 대동하지도 않고 캠프 인원 대다수는 윤석열 인천공항 방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선수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윤석열 씨가 직접 신경을 썼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선수들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선수들 쪽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멀리서만 보고 금세 철수한 것으로 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은 없고 그저 대통령 놀이 산매경에 빠졌다. 진짜 웃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석열 즉 인천공항 안 갔다. 목격 제보 있어서 내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앞서서 윤석열 씨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줬던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오합지졸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메시지도 일관되게 안 나오죠. 전직 대변인은 범죄 혐의로 지금 제대로 논란에 휩싸였죠.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 메시지 내놓은 것도 없죠. 그저 문재인 대통령 비난만 하는 게 도대체 캠프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저런 식으로 정치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짜증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칭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씨를 소위 말해서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중앙일보 칼럼이죠. 미천 드러난 느낌이라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씨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부토건 조남묵 씨와의 관계 한마디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보수 매체에서는 윤석열의 행보가 불안하다며 미천이 빨리 드러났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정치 에디터가 쓴 칼럼은 위기의 윤석열, 말이 좋아 제3지대지 허허벌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 하는 거로 봐선 밖에 계속 있다간 지지율 다 까먹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에 지지율 하락세까지 접어든 윤석열 씨가 정치 신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중앙일보에서도 위기의 윤석열이라고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보시다시피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기승전 반문 행보만 보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 주자가 가져야 될 생명과도 같은 비전과 공감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저렇게 중앙일보에서도 나올 정도고요. 악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 사설에서도 윤석열 씨가 장모 아내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명도 안 하고 비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겨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 7일에는 검찰 직원 조회에서 훈화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악평까지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사람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윤석열 씨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조국 일가의 한 폐약질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절대 잊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저렇게 고집해놓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어떤 짓들을 벌여왔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씨를 향해 대선이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대선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나 대비하라는 거죠. 조나목 전 회장의 접대 달력 기록과 선물 리스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부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이외로도 검찰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라인펀드 사기 사건의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 받고 윤석열 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린군감TV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삼성과 유착 의심 보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로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윤석열 최재형을 향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사 더럽혀서 이건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본인들의 과오를 자성하고 자중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최강욱 대표는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해서 대권 도전 선언하는 것 그리고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하고 민주적 통제원리를 훼손시키고 정치적 야역을 드러낸 건 팩트라는 겁니다. 저런 위선자들 주권자를 기만하고 광주정신을 게다가 모욕하는 행태에 대해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법무부가 최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어떤 뻔뻔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라는 거고요. 역시 최강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지영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와 실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저 부랴부랴 본인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저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반문제인을 외치면서 헌법정신 운운하고 공정정의상식 타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의 기리남을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대선이 애들 장난입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죽하면 감사원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저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패거리인 한동호는 차고 넘친다는 증거 어디 가고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냐?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냐? 라고 묻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럼 비밀번호를 애초에 제대로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도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니고 검사인 본인이 만약 일반 시민들이 저랬다면 어땠겠습니까? 조국 일가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진작에 압수수색해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하고 망신 제대로 주고 있었겠죠. 이미 진작 기소됐을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검언유착을 프레임이라 그러고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오래전에 드러났다 그러고 스토킹처럼 매달리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동호 씨,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짓들은 그럼 뭡니까? 그거는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거고 지금 본인들을 향한 건 스토킹이고 프레임 씌우기고 그런 겁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진짜? 게다가 수사상황 유출이라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여태까지 수사관행이라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했던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저들은 당연히 시민들은 그러니까 비밀번호 까보라고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고위 간부라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사에 협조해야지 도대체 뭐하냐는 겁니다. 이외로도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도 못 깔 거면 저렇게 엄풀하지 말라는 겁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이대로 그냥 덮어진다면 계속해서 시민들은 지구 끝까지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본인들이 저질러온 짓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물타기라고 어설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아주경제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한동훈의 수상한 행동, 도피 증거임할 정황이 있다. 이게 4일 전 기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써던 한동훈이 하필 사건 직전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거고요. 게다가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고 핸드폰을 껐다 켰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농후했다. 그래서 이걸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진훈 검사가 말이죠. 비밀번호 숫자는 20자리 가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개하고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짓들을 벌여왔는지 만천하의 탄로가 났습니다. 그건 해볼만 하지? 이런 얘기도 대놓고 나왔고요. 심지어 이동재 씨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하고 카톡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떳떳하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게 민주진영 인사였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을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짓들 생각 좀 하고 한동훈 씨 스토킹 타령하세요.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본질 흐리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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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